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와 진짜 춥다. 뭔가 맛있는 빵 냄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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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우리는 맛있게 깜짝 놀랄게요. 오랜만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택시가 일본에 도착해요. 아까보다는 바람이 덜 흘네요. 벌써 약간 어둑어둑해졌어. 카페가 조용하고. 여사장님께서 친절하셔서. 편하게 먹다 갑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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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건물인가 본데? 들어가 보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노규 5로 되어 있네. 저희가 QR 코덱을 도와드리고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왼쪽으로 doses. 아까보단 나 squatGANım. 왼쪽이고 aviation. 좀 atención해야겠습니다. 한단 motiv увидله. collaborators운 Method한公路에 도착할게요. 스케쏘 저러기 chest need더라고요. 강한 관람다. actor eternally effworthy. 정말 resp pomjoica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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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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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나의 차는 라즈베리 디테일이 여성분들이 많이 찾으시기는 하세요 야, 말차는 척 붙이네. 아, 말차는 척 붙이네. 에이, 끝난다. 맛있어요? 응. cars 마제니 schaft 오 8 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뭔가 향기를 이렇게 뿌렸나봐. 식용 향수 같은 게 있던데. 저번에 보니까. 이렇게 포도 하나씩 먹으면 딱이에요. 여기가 좀 무섭잖아. 엄청 크다. 진짜 큰 포도알. 맛있게 드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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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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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이네요. 다행히 다행히 아프지라 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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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경게도 돔곤한 기회로는 남은주의 수정적이었다며 경게도 안전합니다. 지금 내면,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시키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!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계단이 들어올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